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밀스 라인케 현상 뭐예요? 수인성 감염병 환자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현상입니다. 물이 깨끗해진 게 밀스 라인케 현상이에요. 사람 이름이래요. 밀스와 라인케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어냈대요. 상수도의 관리를 위해서 물을 여과급수해서 사람들이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거 안 걸리게 만들어준 게 수인성, 수인 물로 인한 감염병이라는 거죠. 호기성균을 활용하여 생물학적으로 하수를 처리하는 방법은 활성오니법. 균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거 되게 좋지 않습니까? 활성오니법이다. 녹조현상, 녹조라 때 아시죠? 영양, 염류, 과다로 녹조류가 다량 번식해서 물이 녹색으로 변하는 수질이상현상. 녹조현상의 대책은요? 갯벌을 보존하래요. 미나마타병, 원인물질 수은이다. 이타이 이타병, 원인물질 카드뮤입니다. 카드 이빠이 긁었다. 카드뮴, 이타이 이타랑 연결하세요. 또 수인성 감염병, 물을 잘못 먹어서 생기는 감염병입니다. 이 음룡수를 잘 관리해야 되겠죠? 여름에 특히나 발병률이 높아요. 집단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감염병은 발생률이 높고 유병률이 낮아요. 왜? 급하게 발생하지만 이 병 때문에 죽거나 또는 금방 회복이 되어서 발생률이 낮다라는 것입니다. 수인성 질환, 물 잘못 먹어서 감염병이 생깁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A형 간염, 이런 것들이 물을 잘못 먹어서 생긴다. 기네미 사건 뭐예요? 수질 오염 사건입니다. 기네미, 가자미 비슷하죠? 물속에 살죠? 수질 오염 사건이에요. 일본에서 발생했어요. PCB, 접착제 유난류에 사용되던 PCB를 물에 풀었나요? 기네미 사건. 기네미, 아타시와 기네미데스, 뭔가 일본스럽죠? 일본 수질 오염 사건이다. 대기 오염 물질 측정 방법, 링결만 농도표 매연을 측정한다. 기네미 사건, 수질 오염 사건이다. 밀스 라인케 현상, 물을 깨끗하게 해서 물 먹고 생기는 감염병 환자 발생률을 감소시켰다. 밀스 라인케 현상, 수질 오염의 지표가 있어요. 용존산소량,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또는 같은 말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그리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 이 세 가지가 수질 오염의 지표래요. 왜? 용존산소량, 디졸브드 옥시즌, 옥시즌이 산소입니다. 디졸브드, 녹아있는, 용에 되어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산소가 물속에 녹아있는 양이 용존산소량이에요. 이 물속에 산소가 얼마나 많이 용에 되어 있어? 이것이 용존산소량이에요. 산소가 많은 물은 깨끗한 물입니다. 물고기가 사르려고 해도 산소가 많아야 숨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존산소가 많다고 한다면 깨끗한 물이다.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어떤 유기물을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 산화시키는데 요구되는 산소량이라고 했어요. 산소를 많이 소모하겠죠? 오염된 물입니다. 하천수, 가정에서 풍풍물 이런 오염수, BOD입니다. 바이오케미칼, 옥시즌, 디멘드. 바이오케미칼이요. 생물학적, 생화학적, 생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요. 바이오가 빠져요. 케미칼, 옥시즌, 디멘드가 되는 거예요. 케미칼, 그냥 화학적, 옥시즌, 산소, 디멘드 요구하다.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요. 공장의 폐수, 호수나 연못, 해양오염의 지표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생화학적 네 글자죠?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생물학적 네 글자죠? 둘이 같은 말이고요. 화학적 세 글자죠? 요거 두 개가 많으면요. 더러운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OD, BOD가 높다 하면은요. DO는 낮아지고요. DO가 높다 하면은요. COD, BOD가 낮아지는 거예요. 반비가 되는 거예요. 국시에 나오는 표현으로 볼게요. 용전산소가 높은 물은 깨끗한 물이다. DO가 높은 물은 깨끗한 물이다. 이거죠. 상대적으로 용전산소가 높다면 BOD, COD는 낮아지는 거예요. 용전산소량이 낮다 하면은요. 이 물은 더러운 물이죠. BOD, COD가 높으니까 더러운 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이 나와도 다 맞추실 수 있죠. 일반적으로 온도가 낮다 하면은요. 찬물이다 하면은요. 깨끗한 물이죠. 용전산소가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차가운 물은 깨끗한 물이다. 온도가 낮은 물은 깨끗하다. 깨끗하니까 DO가 많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고요. 염분이 높다면 용전산소는 감소한다. 더러운 물이다. 바닷물은 더러운 물이다. 미지근한 물은 더러운 물이다. 이렇게 가세요. DO가 높으면 BOD, COD는 낮아지고요. DO가 낮으면요. BOD, COD는 높아집니다. 오케이? 용전산소가 높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런 거 국시에 나오죠.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값이 낮다는 것이다. 또는 그냥 화학적 산소 요구량도 낮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DO는 뭐랑 반비례다? BOD, COD 이 두 개 값과 반비례다. BOD, COD가 많으면 더러운 물이다. DO가 많으면 깨끗한 물이다. 어떻게 표현을 해도 아셔야 돼요. 깨끗한 물은 차가운 물이죠. 더러운 물은 염분이 많다. 플랑크톤이 많다. 바닷물같이 염분이 높다. 이런 표현을 다 알고 계세요. 환경영양평가제도 뭐예요? 그 주변 환경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그 말 안에 해답이 있어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미리미리 조사해서 환경을 보호하자 이것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피해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사하고 예측하는 평가는 여기서의 키워드가 뭐예요? 환경에 미치는 뭐를 예측하는 거? 환경영양평가이다. 이런 게 국시에 나옵니다. 외우지 못해도 연결은 하실 수 있죠? 이건 뭘까요? 신공항건설시. 공항을 새로 만들어요. 김포공항, 인천공항 말고 공항을 또 만든대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은? 이게 바로 환경영양평가입니다. 왜? 땅 다 아스팔트로 밀어줘야죠. 맨날 그 비행기 왔다 갔다 하면 시끄럽죠. 그런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합니다. 환경개선을 위해서 경유사용 자동차 소지자에게 환경관련 부담금을 부담시키는 거? 환경개선 부담금이에요. 환경개선? 휘발유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자가용 승용차는 휘발유거든요. 경유는요. 트럭이라든지 뭔가 영업용 그런 차들이에요.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 앞차에선 막 진짜 연기가 너무 심하게 나오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노후된 차량 사실 바꿔야 돼요. 대기오염 너무 심하잖아요. 환경개선 부담금을 경유사용 자동차 소지자에게서 부담시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탄소세. 이산화탄소 저감 대책으로 탄소세도 받는데요. 경유하면 환경개선 부담금 연결하시고요. 상식적인 거 하나 볼까요? 님비가 뭐예요? 님비. 낫 인마이 백야드입니다. 우리 집 뒷마당에는 안 돼. 뭐예요? 혐오시설 우리 동네에 오면 안 된다. 납골땅 들어오면 안 돼. 쓰레기 하체장 들어오면 진짜 안 돼. 이런 거 막 맨날 플랜카드 달지 않습니까? 하지만 좋은 시설. 공원 좋지. 무슨 스타필드 이런 거 좋지. 이거는요. 핀피 현상이에요. 플레이스 인마이 프론트야드. 제발 우리 집 앞마당에 좀 놔라. 우리 동네에 좀 생겨라. 유익한 시설은 우리 동네에 설치하기를 바라죠. 터미널 이런 거 생기면 집값 올라가죠. 그 수원 스타필드도요. 생기고 나서 그 동네 집값이 막 1, 2억에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님비와 핀피입니다. 혐오시설 싫어 싫어 님비. 이런 님비. 물과 건강. 물. 좋은 물을 먹어야 건강합니다. 물이라는 것은요. 음료수에 적합한 구비 조건이 돼야 우리가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생수를 보세요. 깨끗하죠? 그리고 냄새도 안 나죠? 그걸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음료수에 적합한 요건이에요. 대장균은요. 한 마리도 없어야 됩니다. 대장균은 분변 오염의 지표가 되는 똥균이에요. 똥균. 한 마리도 없어야 될 것. 여기서 대장균 하면 또 못 떠오르세요? 여성 회음부 간호회에서 항문을 맨 마지막에 닿는다. 왜? 항문에서는 똥이 나와. 똥에는 대장균이 있어. 그런데 항문에서 질이나 요도 쪽으로 역으로 닦으면 요로 감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항상 요도, 질, 항문. 항문을 마지막에 닦아줘야 된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문을 맨 마지막에 닦아줘야겠죠? 귀, 음, 치, 항. 귀, 귀두, 음, 음경, 치, 치골, 항, 항문. 이 순서로 닦는다. 남자 회연부, 여자 회연부. 퐁당퐁당 나오죠? 대장균은 한 마리도 없어야 돼요. 똥균이니까. 똥 먹을 일은 없잖아요. 하지만 일반 세균은 100마리 이하일 것. 먹어도 된다. 허용 가능하다. 1cc에. 이걸 맨날 바꿔서 나옵니다. 대장균은 100cc. 뭐 일반 세균은 1cc인데 일반 세균은 100cc.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장균은 한 마리도 없을 것. 일반 세균은 100마리 이하일 것입니다. 100마리 정도는 괜찮다 이거예요. 폐안은 5.8에서 8.6. 5886이 정상이다. 무색투명하고 이상한 맛과 냄새가 없어야지. 이게 음료수에 적합한 구비 조건이다. 밀스 라인케어 현상 뭐예요? 수인성 감염병 환자 발생률을 감소시킨 현상입니다. 물이 깨끗해진 게 밀스 라인케어 현상이에요. 사람 이름이래요. 밀스와 라인케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어냈대요. 상수도의 관리를 위해서 물을 여과급수해서 사람들이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거 안 걸리게 만들어준 게 수인성, 수인 물로 인한 감염병이라는 거죠. 호기성 균을 활용하여 생물학적으로 하수를 처리하는 방법은 활성 온위법. 균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거 되게 좋지 않습니까? 활성 온위법이다. 녹조현상. 녹조라 때 아시죠? 영양, 염류, 과다로 녹조류가 다량 번식해서 물이 녹색으로 변하는 수질 이상현상. 녹조현상의 대책은요? 갯벌을 보존하래요. 미나마타병, 원인물질 수은이다. 이타이 이타병, 원인물질 카드뮤입니다. 카드 이빠이 긁었다. 카드뮴, 이타이 이타랑 연결하세요. 또 수인성 감염병, 물을 잘못 먹어서 생기는 감염병입니다. 이 음용수를 잘 관리해야 되겠죠? 여름에 특히나 발병률이 높아요. 집단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감염병은 발생률이 높고 유병률이 낮아요. 왜? 급하게 발생하지만 이 병 때문에 죽거나 또는 금방 회복이 되어서 발생률이 낮다라는 것입니다. 수인성 질환, 물 잘못 먹어서 감염병이 생깁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A형 간염 뭐 이런 것들이 물을 잘못 먹어서 생긴다. 기네미 사건 뭐예요? 수질 오염 사건입니다. 기네미, 가자미 비슷하죠? 물속에 살죠? 수질 오염 사건이에요. 일본에서 발생했어요. PCB, 접착제 유난류에 사용되던 PCB를 물에 풀었나요? 기네미 사건. 기네미, 아타시와 기네미데스. 뭔가 일본스럽죠? 일본 수질 오염 사건이다. 대기 오염 물질 측정 방법. 링결만 농도표 매연을 측정한다. 기네미 사건, 수질 오염 사건이다. 밀스 라인케 현상. 물을 깨끗하게 해서 물 먹고 생기는 감염병 환자 발생률을 감소시켰다. 밀스 라인케 현상. 수질 오염의 지표가 있어요. 용존 산소량,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또는 같은 말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그리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 이 세 가지가 수질 오염의 지표래요. 왜? 용존 산소량, 디젤브드 옥시즌. 옥시즌이 산소입니다. 디젤브드, 녹아있는, 용해되어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산소가 물속에 녹아있는 양이 용존 산소량이에요. 이 물속에 산소가 얼마나 많이 용해되어 있어? 이것이 용존 산소량이에요. 산소가 많은 물은요. 깨끗한 물입니다. 물고기가 사르려고 해도요. 산소가 많아야 숨을 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존 산소가 많다고 한다면 깨끗한 물이다.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어떤 유기물을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 산화시키는데 요구되는 산소량이라고 했어요. 산소를 많이 소모하겠죠. 오염된 물입니다. 하천수, 가정에서 풍풍물 이런 오염수 B-O-D입니다. 바이오 케미칼 옥시즌 디멘드 바이오 케미칼이요. 생물학적, 생화학적, 생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요. 바이오가 빠져요. 케미칼 옥시즌 디멘드가 되는 거예요. 케미칼 그냥 화학적 옥시즌 산소 디멘드 요구하다.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요. 공장의 폐수, 호수나 연못, 해양오염의 지표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생화학적 네 글자죠.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생물학적 네 글자죠. 둘이 같은 말이고요. 화학적 세 글자죠. 요거 두 개가 많으면요. 더러운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OD, BOD가 높다 하면은요. DO는 낮아지고요. DO가 높다 하면은요. COD, BOD가 낮아지는 거예요. 반빌가 되는 거예요. 국시에 나오는 표현으로 볼게요. 용전산소가 높은 물은 깨끗한 물이다. DO가 높은 물은 깨끗한 물이다 이거죠. 상대적으로 용전산소가 높다면 BOD, COD는 낮아지는 거예요. 용전산소량이 낮다 하면은요. 이 물은 더러운 물이죠. BOD, COD가 높으니까 더러운 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이 나와도 다 맞추실 수 있죠. 일반적으로 온도가 낮다 하면은요. 찬물이다 하면은요. 깨끗한 물이죠. 용전산소가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차가운 물은 깨끗한 물이다. 온도가 낮은 물은 깨끗하다. 깨끗하니까 DO가 많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고요. 염분이 높다면 용전산소는 감소한다. 더러운 물이다. 바닷물은 더러운 물이다. 미지근한 물은 더러운 물이다. 이렇게 가세요. DO가 높으면 BOD, COD는 낮아지고요. DO가 낮으면요. BOD, COD는 높아집니다. 오케이? 용전산소가 높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런 거 국시에 나오죠.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값이 낮다는 것이다. 또는 그냥 화학적 산소 요구량도 낮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DO는 뭐랑 반비례다? BOD, COD 이 두 개 값과 반비례다. BOD, COD가 많으면 더러운 물이다. DO가 많으면 깨끗한 물이다. 어떻게 표현을 해도 아셔야 돼요. 깨끗한 물은 차가운 물이죠. 더러운 물은 염분이 많다. 플랑크톤이 많다. 바닷물같이 염분이 높다. 이런 표현을 다 알고 계세요. 환경영향평가제도 뭐예요? 그 주변 환경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그 말 안에 해답이 있어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미리미리 조사해서 환경을 보호하자 이것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피해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사하고 예측하는 평가는 여기서의 키워드가 뭐예요? 환경에 미치는 뭐를 예측하는 거? 환경영향평가이다. 이런 게 국시에 나옵니다. 외우지 못해도 연결은 하실 수 있죠? 이건 뭘까요? 신공항건설시. 공항을 새로 만들어요. 김포공항, 인천공항 말고 공항을 또 만든대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은 이게 바로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왜? 땅 다 아스팔트로 밀어줘야죠. 맨날 그 비행기 왔다 갔다 하면 시끄럽죠. 그런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합니다. 환경개선을 위해서 경유사용 자동차 소지자에게 환경관련 부담금을 부담시키는 거 환경개선부담금이에요. 환경개선? 휘발유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자가용 승용차는 휘발유거든요. 경유는 트럭이라든지 뭔가 영업용 그런 차들이에요.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 앞차에서 막 진짜 연기가 너무 심하게 나오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노후된 차량 사실 바꿔야 돼요. 대기오염 너무 심하잖아요. 환경개선 부담금을 경유사용 자동차 소지자에게서 부담시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탄소세. 이산화탄소 저감 대책으로 탄소세도 받는데요. 경유하면 환경개선 부담금 연결하시고요. 상식적인 거 하나 볼까요? 님비가 뭐예요? 님비. Not in my back yard입니다. 우리 집 뒷마당에는 안 돼. 뭐예요? 혐오시설 우리 동네에 오면 안 된다. 납골당 들어오면 안 돼. 쓰레기 하치장 들어오면 진짜 안 돼. 이런 거 막 맨날 플랜카드 달지 않습니까? 하지만 좋은 시설. 공원 좋지. 무슨 스타필드 이런 거 좋지. 이거는요. 핀피 현상이에요. 플리스 인 마이 프론트 야드. 제발 우리 집 앞마당에 좀 놔라. 우리 동네에 좀 생겨라. 유익한 시설은 우리 동네에 설치하기를 바라죠. 터미널 이런 거 생기면 집값 올라가죠. 그 수원 스타필드도요. 생기고 나서 그 동네 집값이 막 1, 2억에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님비와 핀피입니다. 혐오시설 싫어 싫어 님비. 이런 님비. 물과 건강. 물. 좋은 물을 먹어야 건강합니다. 물이라는 것은요. 음료수에 적합한 구비 조건이 돼야 우리가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생수를 보세요. 깨끗하죠? 그리고 냄새도 안 나죠? 그걸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음료수에 적합한 요건이에요. 대장균은요. 한 마리도 없어야 됩니다. 대장균은 분변 오염의 지표가 되는 똥균이에요. 똥균. 한 마리도 없어야 될 것. 여기서 대장균 하면 또 못 떠오르세요? 여성 회음부 간호회에서 항문을 맨 마지막에 땋는다. 왜? 항문에서는 똥이 나와. 똥에는 대장균이 있어. 그런데 항문에서 질이나 요도 쪽으로 역으로 닦으면 요로 감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항상 요도, 질, 항문. 항문을 마지막에 닦아줘야 된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문을 맨 마지막에 닦아줘야겠죠? 귀, 음, 치, 항. 귀, 귀두, 음, 음경. 치, 치골, 항, 항문. 이 순서로 닦는다. 남자 회연부, 여자 회연부. 퐁당퐁당 나오죠? 대장균은 한 마리도 없어야 돼요. 똥균이니까. 똥 먹을 일은 없잖아요. 하지만 일반 세균은 100마리 이하일 것. 먹어도 된다. 허용 가능하다. 1cc에. 이걸 맨날 바꿔서 나옵니다. 대장균은 100cc. 일반 세균은 1cc인데 일반 세균은 100cc.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장균은 한 마리도 없을 것. 일반 세균은 100마리 이하일 것입니다. 100마리 정도는 괜찮다 이거예요. 폐안은 5.8에서 8.6. 5886이 정상이다. 무색투명하고 이상한 맛과 냄새가 없어야지 이게 음료수에 적합한 구비 조건이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